진짜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좀 넘게 기다렸는데 굉장히 얘기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또 나올까 도시괴담에 얽힌 얘기들인데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액션 쪽에서 저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래서 시즌1 때는 사실 큰 액션이 그닥 없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즌2에는 여주없이 작가님께서 너무 화려한 액션을 써주셔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아마 시즌1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액션을 바탕으로 한 형사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머리도 자르신 건가요?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마침 조금 달라 보이고 싶어서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리저리 뛰는 데 있어서 뭔가 예리한 제 얼굴 선을 이마산부터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전열송씨 같은 경우는 지방령이 풀린 이후로 너무 귀찮아서요 너무 날뛰는 바람에 굉장히 시즌1보다 훨씬 더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눈빛을 봐도 이제는 알아서 척척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즌1보다 훨씬 더 촬영할 때 깜짝 놀랐었고 나머지 두 분이야 지금 뭘 해도 서로 다 알아서 호흡이 척척 맞고요 신입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적응하는데 초반에 아마 저희들의 그 안 보이는 우정의 벽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워낙 뭐 잘들 하시니까 지금 뭐 아마 저도 시즌2 아까 예고편 보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